4계좌를 키우는 투자 스트레칭 키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쿤입니다. 뉴욕중시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위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소매판매는 다소 부진했고 고용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일단 방향성을 조금 어렵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자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히 국채금리가 4.3%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상위하면서 중소형 지수의 하락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중시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중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3% 하락했고요. 다오전스 산업평균 지수 0.35% 하락했습니다. S&P500도 0.29% 하락한 가운데 중소형 지수 러셀 2천 1.96%로 2%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는데요. 다오는 4일 만에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500은 이틀째 하락세에 이어갔습니다. 러셀 2천은 하루 만에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변동폭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1.28%, S&P500이 1.05%, 다오가 1.18%의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중소형 지수 러셀 2천의 변동폭은 2.33%로 나타났고요. 오늘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1.75% 이틀째 하락하면서 변동폭은 3%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 출발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다행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래도 장 막판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뭐라고 할까요? 오늘 발표되는 지표들과 함께 유가도 상승했고요. 국채금리는 물론 크게 뛰었고 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유가도 80달러선을 넘어섰습니다. 서부 텍사선 원유 기준으로 81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장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늘 비트코인도 하락세에 기록했습니다. 한때 7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일단 7만 달러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우가 7개, 나스닥 100은 30개, S&P 500은 110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와 전월치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0.3%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의했고요.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전월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좀 부질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타났고요. 주간 신규 실업상 총권 수가 20만 9천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또 고용이 여전히 다시 견조해야 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나세가 다시 사라지는 듯한 다시 좋아지는 고용 지표를 나타냈고요. 연속 신규 실업상 총권 수 역시 181만 1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주치는 상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트레이더비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하원에서는 틱톡 금지법 통과에 이어 중국이 공정경제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또 문의신 전 재무장관이 틱톡 인수를 위한 투자자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미중 갈등 양상까지 더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의 경우 2개가 상승했고 9개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에너지가 1% 넘게 상승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5%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특히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이 1.6% 넘게 크게 하락했고 유틸리티도 0.8%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역시 0.8%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빅세븐 동향을 살펴보죠.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 인덱스 살펴보면 역시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237.8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7개 종목 중에 3개의 종목이 상승했고 4개의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AI 랠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이 좀 부진한 것을 제외하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알파벳은 2.37% 상승하면서 6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4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오늘 1%대 반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아마존이 1.24% 상승 3일째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도 UBS가 단기간 전기자동차 관련된 상승 총매제가 부재하다는 평가와 함께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 225달러에서 165달러로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4%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한 뉴스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뉴스가 될 듯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이버보안 챗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사이버보안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JP Morgan Chase는 AI를 통한 사이버보안 시장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 강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440달러 유지하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큰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엔비디아는 아이비디들의 투자 의견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번스타인도 역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해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다음 주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빅 스프링 세일이라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프라임데이와는 별개의 행사고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프라임데이 행사에는 프라임 고객으로 멤버십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멤버십이 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후에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하겠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모관 스탠리가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업종 중에 가장 상승 전망이 강력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500 동향 살펴보죠. 오늘 110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 주요 종목들의 상승세가 크다 보니까 녹색불이 상대적으로 많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4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요 종목을 좀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웨스트 파마시티컬 서비스스 오늘 3.54% 상승했는데요. 2월 중순에 부재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20% 급락한 이후에 계속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거의 10% 가까이 주가 반등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일피드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 3% 가까이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유가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이와 함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S&P업의 상위 5개 종목에 랭크가 되었네요.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실적을 발표한 주택건설업체 레나가 7.6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 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이 73억 달러, EPS는 2.7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21.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신규 주택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택 수주 잔고는 약 74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 한 주택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한 4만 1,300달러라고 밝혔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주가는 7%대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그리고 오늘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달러 제네럴 5.13%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달러트리가 크게 하락한 데 반에 장전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5%대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가 크게 급등하면서 주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그리고 종합의료 업체인 VF 역시 오늘 5% 이상의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이슈 뭐 계속 소개하죠. 오늘 기업에 대한 이벤트가 몇 가지 생각지도 않은 이벤트 소식에 주가가 급락한 업체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 오늘 10.74%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미국 주식에 처음 투자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언더아머. 창립자인 케빈 플랭크가 4월 1일부로 CEO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CEO를 영입해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CEO를 갈아치운답니다. 뭔가 변화를 주고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일 텐데요. 못 참고 갈아치운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에버코 IS는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하외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 오늘 파산 절차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전기자동차 업체 피스커 52%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장 마감 이후에는 소법 관등하고 있지만 이후에 주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52주 신저가 경신했고요. 그리고 오늘 자회사인 웨이트워처스 체중관리 업체입니다. 개개인들의 체중을 체중 절감, 그러니까 감량을 도와주는 업체인데요. 부채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2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비에서는 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하면서 매수 의견을 또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20% 넘게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 지난 분기에는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랜섬웨어 특화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센티넬원 23.29달러 무려 17%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은 1억 7,400만 달러, EPS는 마이너스 0.02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2% 급증했고 EPS도 84.6% 급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위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구동 매출이 39%나 증가한 7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연간 가이너스가 예상치를 하위했고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챗봇 서비스 개시 소식이 또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17%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에 상승하다가 장중에 차익 매물이 출해되면서 하락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UI 패스 7% 가까이 크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부지런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브랜드 어페럴 업체인 G3 어페럴 그룹은 12%대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무려 주식 매매 플랫폼 업체인 로빈우드 마켓츠 오늘 실적 호조 소식과 함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52조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5.19% 상승했는데 2월 거래량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1%나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 30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주가가 5%대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버코 ISI가 시장 수익률 상회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40달러로 상향 조정한 넷플릭스가 0.58% 상승했고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그리고 목표 주가 68달러 제시한 은행 업체 시티그룹은 장 초반에 상승을 보이다가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 주도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오늘 1.1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52조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ETF 동향도 살펴보죠. 오늘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상승한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 INDA가 0.56%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GE 0.3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큰 우려가 전해지는 게 뭐냐? 전기입니다. 전기.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오늘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URA 0.37% 상승 마감을 했죠. 자 그럼 월간 한 컷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월간 한 컷은 우울한 그림을 좀 뽑아봤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치 상의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 보였고 유가가 급등했고요. 국채 금리 또한 반등, 크게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미중 간의 갈등과 또 국지적인 갈등 양상 또한 별로 개선되지 않는 모습에 이후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죠. 이러한 모습을 채치피티에게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우울하게 그려줬습니다. 많이 우울한데 이런 양상이 조금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지만 최근에 이런 방향성을 바꿀 만한 어떤 호재, 모멘텀이 상당히 부재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의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옆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7시 15분 키움 브리핑 글로벌에서 뉴욕 중시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